지난 시간에 우리가 항암치료제 발전과정을 잘 살펴봤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항암제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그런 항암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뭔데? 생기죠. 뉴스타트죠. 뉴스타트라는 확실한 대안이 없으며 어쨌든 항암제를 쓰지 않으면 암세포가 다시 재발할 것 같고 그래서 재발 방지법은 자꾸 항암제를 주는 거예요. 항암제를 주면서 자꾸 뭐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유전자를 키우는 거예요. 생기를 받는 것이요. 정신을 차리는 것이요. 뉴스타트를 하는 것이 암제발 방지법입니다. 확실한 제발 방지법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과 여러분 어저께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암과 T세포는 항상 만나요. 만나서 만났는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한 지 오늘이 다섯째인가요? 다섯째가 되면 오늘쯤 아마 어제쯤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가 만나면 암세포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때까지 거짓 엉터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T세포가 뭐라 그러게 그렇지? 암세포야. 이제 내가 살맛이 나. 이래서 약화되어 가던 T세포가 생기가 들어가면서 T세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눈치를 채고 아하!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앞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생각하기를 작심삼일이겠지. 옛날에도 뭐 이런 적이 잠깐 있었어. 그런데 결국 뭐예요? 사흘도 안 가더라. 그런데 오늘이 5일째인데 아직도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노래도 부르고 수그러질 기미가 어떻게 해? 보이지 않으면 아마 어제부터 어떤 분은 오늘부터 T세포가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별로 없구나. 점점 생기가 들어와서 T세포가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내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나를 죽이지 말라는 가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게 되고 또 T세포도 이제 너는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든지 그렇다면 나한테 어떻게 잡혀서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야. 그러나 지금 암세포가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는 너무 많이 변질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힘든 암세포는 T세포 보고 정상적인 상황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상황에서는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신청서를 여기다 접수시키잖아요. 여기 접수시키는 게 뭐예요? 여기다 B7이라는 신청서를 접수시키니까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죽여줘요. 그러면 이 신청서는 무슨 신청서예요? 죽여주십시오. 내 혼자 죽기가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면 암세포가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죽여줍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암세포가 자꾸 가짜 신청서를 제출해서 내가 진짜라니까요? T세포 당신이 지금 뭐예요? 지금 힘들잖아요. 내가 이 사람 진짜 세포라니까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서 뉴스타트를 하며 암세포가 T세포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악한 암이 있고 순한 암이 있습니다. 강한 암, 대장암 보다 최장암이 더 독한 암이 있습니다. 무슨 최장암 보다 담낭암이, 담도암이 더 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현대의학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뉴스타트에서는 그게 육종암이든 담도암이든 최장암이든 아무리 병원에서 악한 암이라 그래도 T세포에서 생기로 생산해내는 자연항암제 앞에서는 어떤 암도 평등합니다. 아시겠죠?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암은 독한 암이고 순한 암이라는 말은 뉴스타트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담도암 걸려서 오신 분도 최장암 걸려서 오신 분도 나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 담도암, 최장암, 육종암은 병원에서 우리 인간이 개발해내는 항암제는 어떻게? 잘 안 듣는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T세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기로 생산된 그 진짜 항암제는 약국에서 살 수 없는 항암제, 제약회사에서는 생산될 수 없는 항암제에는 담도암이건 육종암이건 최장암이건 그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기로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 생기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치료로 이 암은 힘들고 저 암은 쉽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암이 다 꼼짝 못하는 아무리 육종암이라도 그래서 여기 오셨던 육종암이 뇌에도 퍼지고 폐도 퍼져서 맨날 기침하고 기침하면 피가 나고 뇌에 퍼져서 맨날 두통이 있고 이렇게 자꾸 토하고 싶고 그다음에 걸어가는데도 중심을 못 잡고 저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간에도 퍼져서 육종이 퍼져서 밥맛도 없고 그러던 분이 뉴스타트에 다 보셔서 그냥 3개월 후에 다 놔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기회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간증 다시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독한 남, 착한 남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냐고 하면 암세포와 T세포 간에는 아주 예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잘 받아가지고 T세포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조금씩 켜지면서 면역력이 쫙 올라가고 있으면 암은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암은 쫙 강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간암이라도 같은 유방암이라도 독한 유방암이 있고 순한 유방암이 있다. 그렇게들 또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독한 유방암이 생길까?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독한 유방암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뉴 스타트에 와서 생기를 받아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그 독한 유방암이 점점 순해집니다. 그래서 쭉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면역력이 왼손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생기를 받아서 쭉 올라오면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독한 암세포가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져서 드디어 이렇게 균형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그러니까 면역력과 암세포가 이제는 같은 레벨로 이렇게 균형이 잡히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암세포들은 모든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게 암 말기라도 그렇습니다. 암 말기라도 한 달밖에 못 살겠다. 그런 환자일지라도 면역력만 강해지면 암세포들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고 그 정지된 상태를 암 동면상태라고 부릅니다. 암 동면상태 영어로는 Cancer Dormancy 라고 부릅니다. Cancer Dormancy 기숙사 들어가면 뭐하는거에요? 자는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숙사를 Dormatory 라고 합니다. Dorm 하면 잔다는거에요. 그래서 암이 자는 상태 Cancer Dormancy 그래서 암 정지상태 혹은 암 동면상태에 들어가면 아무리 말기라도 아무리 병원에서는 두달, 석달밖에 못 살겠다고 그래도 그때부터는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래가면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15년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생기를 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긍정을 진선미를 사랑을 강력하게 선택해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You Raise Me Up 틀어놓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되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기분 내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이걸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 해요? 쑥스럽대요. 쑥스럽대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뭘 그렇게 쑥스러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혼자 하는데도 쑥스러워.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데도 쑥스러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중에 좀 대단합니다. 혼자 내가 그것을 내가 왜 해요? 그거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분 내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내가 낳기 위하여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내가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는데 그게 쑥스럽다고 안 한다? 그러면 쑥스러워서 죽을란다? 이 말인데 그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어요. 쑥스럽다 아니다. 쑥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면이 서는 것, 체면이 깎이는 것. 쑥스럽다는 말은 내 체면이 깎인다. 체면이라는 것은 주로 누구를 중심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 내가 죽건 살건 나보다도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거 신경 쓰다가 암 걸린 것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문금순 어린이 어린아이 같죠? 여러분 문금순 어린이 데리고 바닷가에 가면 난리납니다. 아버지 바다가 너무 좋아요. 단풍 들면 온 속초가 시끄러워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혼자 다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하나님의 온도가 올라가서 기본 여건이 맞으니까 마침내 겨울에 보낼 수 없었던 생기를 하나님이 다 보내요. 그러면 꽃망울이 나오고 드디어 꽃이 삽! 다 삽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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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봄! 봄이라는 이게 뭐예요? 네? 봄! 봄! 봄은 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다 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봄입니다. 그럼 뭘 본단 말이에요? 봄에 꽃이 피고 싹이 올라오는 것은 꽃이 피고 싹이 올라오는 것은 이 식물들이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미국의 숲개구리처럼 온도가 낮아서 생명을 못 받고 그냥 얼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인데 봄에 드디어 온도가 올라가서 적정 체온이 되니까 싹!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은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이 꽃 피울 때 싹을 붙을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아름다워! 그래서 꽃이 피고 하면 그 겨울에 삭막하던 산도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먼 산이 이뻐지고 꽃! 봄에 되면 이 산벚꽃 그냥 벚꽃은 길가에 있고 야생 벚꽃이죠. 그렇죠? 꽃이 조금 작아요. 그게 산에 많아요. 그냥 차 타고 가도 산벚꽃이 쫙 피고 향기가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저도 금순씨 닮아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해요? 보라고 합니다. 봄이 뭐였네요. 꽃이 폈다.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진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꽃을 이렇게 이쁘게 디자이너 해서 피우겠어요? 아름답게 해가지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유전자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만 봐도 참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고 싶어요? 상대방의 유전자를 켜주는 방법은 사랑을 마음속에만 넣어 있어봐야 잘 안 켜줘요. 경상도 남자처럼. 그래서 경상도 여자들이 맨날 답답해가지고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아, 그거는 서울시기고. 보소, 당신 내 사랑하는겨? 아, 그러면 경상도 남편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다. 여기에.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는 사랑을 밖으로 실제로 표현을 안 하면서 여기 있대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이 마음속에만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랑이 물이고 경상도 남자의 몸이 물병이라면 물은 많아. 그런데 그 놈의 물병 마개가 꼭 닫혀있으면 마누라는 뭔데? 마누라는 화초인데 화초가 시들어 안 시들어. 물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물을 부어줘야지. 그렇죠? 물을 안 부어주고 물병이 화초 주위를 돕면서 내 물 많대요. 그러면서 안 부어줘면 시들어 안 시들어. 시듭니다. 그래서 경상도 마누라들은 계속 물어보는 거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는 거요? 남편이 들으면 한다고요? 그럼 말 좀 해보소. 그래서 경상도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본 적 있소? 이런 거요. 그래서 참 경상도 남자들은 마누라한테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참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 표현해주면 표현해주면 마누라의 유전자가 어떻게 해? 확 켜지고 마누라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남자가 무슨 쑥스럽게 이러냐고 아시겠죠? 쑥이란 것은 악령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엄마 얼굴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도 그 아기를 들여다보고 웃기려고 유전자 좀 켤려고 뭐 해요? 까꿍! 까꿍! 저는 이 꽃들을 보면 봄철의 꽃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구야? 까꿍! 그러면 그 아기가 그 까꿍에 반응을 해서 웃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아빠도 까꿍! 아빠 유전자도 켜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저도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표현할 줄 몰라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쌌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남자 같지만 집에 마누나와 가지 수 있으면 경상도 남자 대답도 잘 안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사람은 유전자 다 꺼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심해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해줄까? 그러면 두고두고 유전자 켜질 수 있도록 그러면 자주 말 안 해도 되도록 아주 명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루는 내가 이 집사람을 보고 나는 말이야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참 아까워 눈 깜빡거리는 시간 동안은 당신이 안 보이거든? 그거 명언이죠. 그 말을 30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너 기억할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말 한마디에 유전자 얼마나 켜지는지 몰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래서 그거 할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숙소해서!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그게 진심으로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그렇게 쑥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할 만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행복한 아빠 이쁜 딸 딸은 아빠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도 엄마가 까꿍하면 아기가 웃을 때 엄마가 너무 행복한 것처럼 아빠도 쑥스러운 거 제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 같이 불러주고 하면 딸도 더 힘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부녀간의 뉴스타들을 뉴스타트 센터에 함께 있었던 이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다 생기면 내가 암이 안 낫고 내가 숨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숨지면서 눈 감으면서 뭐라고 그러고 갈 수 있어요. 참 좋았지. 정말 너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아서 또 뭐 잘못한 게 덜톡나서 또 종아리를 맞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딱 남자같이 였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한테는 상구가 외손자 1번이에요. 그러니 껍뻑 가는 거지. 우리 외할머니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좀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 과수원 우리 외같이 과수원을 했는데 그 과수원 금순 씨네도 과수원 딸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 사과 맛있죠? 금순 씨네도 오빠 집에서 오는 사과예요. 아주 맛있어요. 다른 데서 또 사과를 바꿔보세요. 하는데 먹어봐야 그 사과 못 따라가. 그 사과 이름이 으뜸이 사과예요. 으뜸가.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이리로 빠졌죠? 왜 할머니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벌써 6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제가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지금 해도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사랑이란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위대한 생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말을 하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지금 감동받았어요. 눈에 눈물이 걸쌍하려고 그랬어요. 사랑이란 것은 에너지가 굉장한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곳에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을 뭐라고 해요? 영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영적 에너지 최고의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담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것을 가능한 물리학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빌어서라도 양자 물리학을 빌어서라도 그래서 책에 그렇게 잘 써놨으니까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미국 가서도 제가 25살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도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미국 가서 힘들고 의사 생활하면서 힘들고 그런 때에도 우리 외할머니 생각하면 그 외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배탈이 아주 자주 나요. 우리 외할머니가 한문이 약손으로 만져주면 금방금방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알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됐다고 사랑의 그거를 사랑의 손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까꿍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터서 그렇죠? 까꿍 까꿍 을 자꾸 보시면 유전자가 자꾸 활짝 활짝 켜져서 암은 어떻게 될까요? 암은 뒷세포한테 와서 어떻게 이제 죽여주세요. 저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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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래서 제가 제가 비만에 대해서 남은 시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죠? 그래요. 먹는 거 별로 없어. 나보다 반도 안 먹어 3분의 1밖에 안 먹는데 나는 살 안 찌고 3배를 먹어도 이 사람은 뭐예요? 3분의 1밖에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찌요. 그리고 맨날 기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도 그게 참 이상하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러분 지난번 제가 유전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7번 염색체 상에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꺼지거나 변질되면 비만에 걸린다. 그렇죠? 비만에 걸린다. 7번 염색체 소위 쉽게 얘기해서 비만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하거나 변질이 되어버리면 저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며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유전자가 잘못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자녀들도 잘못된 작동을 안 하는 저유전자를 받으면 어릴 때부터 살이 자꾸 쪄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뭐하는 유전자냐? 알고보니까 이 유전자가 생산하는 물질이 렙틴이라는 물질입니다. 렙틴. 그래서 렙트 라는 물질은 영어로는 thin 이라는 말입니다. thin 뭐예요? 영어로 아주 얕다 말랐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이 아주 마른 사람을 thin 렙틴 이라고 합니다. 아주 너무 말랐어 그 사람은 너무 thin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게 하는 인 이것은 물질 입니다. 어떤 성분 물질을 인 렙틴 이라고 우리 몸을 마르게 하는 물질이다. 몸이 말랐다 뚱뚱하다 차이는 뭐냐면 우리 피하에 지방이 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 층에 지방층이 있어요. 지방은 그냥 비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층을 뜯어내서 현미역역역역에 보면 지방을 품고 있는 지방세포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세포에 얼마만큼의 지방이 저장되어 있느냐 따라서 비만이냐 아니냐 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많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포가 그 안에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이 돼서 지방세포 한 개 한 개가 크면 그게 비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은 유전자가 생산합니다. 유전자가 렙틴을 생산하는데 이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렙틴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렙틴 유전자는 어느 세포 안에 있느냐? 지방세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포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는 피 속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가 저장하기도 하고 또는 저장된 지방을 내보내서 에너지를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세포입니다. 그런데 지방세포도 세포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바로 렙틴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렙틴 유전자가 켜지면 이 속에 저장된 지방을 자꾸 내보내요. 그래서 렙틴 유전자가 꺼지면 바깥에 있던 지방이 들어와서 또 쳐요. 그러면 비만한 사람이 비만증에 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렙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지방세포가 뭘 못할까요? 지방세포가. 이 지방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지방을 어떻게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왜 렙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할까? 그래서 지방을 못 내보내니까 자꾸만 그래서 이 지방세포들은 이 지방도 에너지원이거든요.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내보내서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자꾸 소모를 해야 되는데 결국 렙틴 유전자를 끌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생활 습관이에요? 운동 부족이지. 운동 안 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렙틴 유전자가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지방세포 속에 저장되는 지방을 꺼내다가 에너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요즘 아주 더위가 심할 때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 늘어져 있어요. 에어컨 켜놓고 꼼짝도 안 해요. 왜? 꼼짝해도 또 땀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자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면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활동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없으면 유전자들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뉴 스타트에 온 거 정말 잘했다. 이건 정말 내 생애 속에서 일생에 진짜 최고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빨리 빨리 켜지고 작동하게 됩니다. 박수를 자주 잘 쳐요. 제가 너무 기뻐요. 첫날은 박수를 안 쳐서 걱정했어요. 이제는 잘 웃고 음식도 좀 더 잘 잡수시고 아주 좋아요.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면 렙틴 유전자는 꺼져 버립니다. 그럼 꺼진 렙틴 유전자가 꺼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먹어. 그러면 렙틴이 생산이 안 되니까 내보낼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꾸 먹기만 하니까 저장만 돼.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지방세포에 지방을 저축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 거기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식하게도 이것을 굶어서 빼려고 해요. 이 비만을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부족으로 말면 아마 렙틴 유전자가 꺼져서 비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렙틴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를 하려면 생기도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비만 유전자도 꺼져서 우울증이 걸렸을 때 비만 되기가 쉽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요. 운동과 함께 생기가 들어오고 그래야만 꺼져 있던 렙틴 유전자가 다시 재활성화 돼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피 속으로 내보내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할 텐데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으면 비상 걸립니다. 온몸에 비상 걸려요. 왜? 흉년이야. 큰일 났어. 그러면 우리가 안 굶고 건강할 때도 가끔씩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에너지가 밖에서 안 들어오니까 음색이 밖에서 안 들어오니까 점심 굶은 오후에는 지방세포에서 축적돼 있던 지방을 꺼내다가 에너지로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으면 자꾸 또 굶고 또 굶어. 그러면 이 지방세포가 순순히 축적돼 있는, 저장돼 있는 지방을 내보내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지. 왜? 이게 다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지방세포가 인색해져요. 아주 그냥 지방을 그렇지 않아도 살이 쪄서 살이 쪄서 지금 지방을 잘 못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왜? 렙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굶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내보내는 것을 어떻게? 더 인색하게 한다. 그래서 비만을 오히려 어떻게? 비만을 조장해요. 그러나 굶으니까 굶고 또 굶고 또 굶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축적된 지방을 꺼내서 쓰긴 쓰는데 최소한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렙틴 유전자는 활동을 최소한도 하도록 자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다이어트를 했다. 그래서 굶으면 지방세포는 이 지방을 잘 안 내보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뭐를 사용하냐면 근육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에 축적된 단백질을 뽑아다가 그것을 태워서 그것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흘 후에 체중을 딱 재보면 5kg가 빠졌다. 그러면 그 5kg 빠지는 데는 뭐가 5kg 빠져야 진짜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지방이 5kg 빠져야 되는데 5kg 빠졌다 하면 2kg만 지방이 빠졌고 3kg는 뭐가 빠진 거예요? 근육이 빠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근육은 뭐 하는데요? 근육은 운동하는데 운동해서 뭐 태우는데요? 지방을 태우는 공장이야. 그런데 근육이 점점 빠지면 지방을 앞으로 더 못 태우게 된다. 이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이어트 하는 것은 그 바보 같은 짓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열흘 후에 5kg 뺐어. 내가 해냈다고. 5kg 빠졌지. 5kg 빠졌지.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러면 여러분 지방세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흉년이 들었더니 오래간만에 풍년이네. 이때 또 흉년이 오면 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먹기 시작하면 막 집어넣어. 그래서 지방 저장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면 렙틴 유전자는 더 비활성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5kg 빼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잘 먹고 나니까 몇 kg가 쪘어요? 7kg가 쪄 버렸어요. 왜 2kg 더 쪄 버렸어요? 지방세포들이 풍년일 때 빨리 저장해 놔야지. 그거를 반복하면 결국 5kg 빠졌다. 그 다음에 7kg 더 쪘다. 그 다음에 4kg 빠졌다. 그 다음에 10kg 쪘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점점 빠지는 속도는 늦어지고 다시 찌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렙틴 유전자가 비활성화돼 그렇다면 뭐를 하면 돼? 뉴스타트를 하면 돼. 렙틴 유전자가 다시 깨어나서 활발해지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늘수록 지방을 더 잘 태워. 이렇게 나가야죠. 뉴스타트를 하면 체중은 잘 안 줄어. 체중은 별로 안 준 것 같은데 옷이 흘렁해. 왜 그래요?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늘어요. 근육이 느니까 체중이 느는 거죠. 근육의 무게가 지방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근육은 조금만 늘어도 체중이 올라가요. 그래서 근육이 늘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2kg 늘고 지방이 2kg 빠져. 그러면 체중은 뭐예요? 똑같아. 안 빠졌어. 그런데 지방이 빠졌으니까 브라자가 흘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여성들이 숫자만 보고 하면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지자입니다. 아시겠죠? 뉴스타트를 해야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자라면 5kg 뺐어요. 웃기고 있네. 3kg는 근육 빠진 거라고 손해본 거라고 아시겠죠? 역시 아무리 공부를 해 봐도 뭐가 최고구나? 뉴스타트가 최고구나! 여러분